안녕하십니까? 블락비 사심캔 미션을 들고 왔습니다 무엇을 들고 오셨나요? BBC를 심쿵하게 만들 후는 폭발 블락비만의 남친짤을 찍어주세요 남친짤이요? 남친짤 네 지코씨가 남친이 되는 거예요 뭐죠? 주차권 물고 폭풍 후진하면 상남자다운 모습 보여주세요 오오오오 사실 이 주차권 물고 폭풍 후진하는 건 안에 원래 그 백업 그 카메라 뭐라고 하죠? 후방카메라가 없어야 가능한 일인데 후방카메라 요즘엔 거기다 후방카메라가 있잖아요 그거야 그래서 allez tek 하하하하하